신버전 그라데이션 넣은 검기에 강좌 올려주실 수 있나요? 지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여기 있죠 이 신버전은 이런 채도를 조절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뭐 제가 빨간색으로 만들었죠? 이번에 파란색으로 해보자 파란색 그리고 파란색 가서 조금 연한 색 그리고 파란색 가서 더 연한 색 그리고 파란색 가서 더 더 연한 색 이렇게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어주고 또 이어주고 또 이어주고 그리고 대충 이렇게 해 주시면 짠 간단하게 짧은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졌죠 층을 더 여러 개 하면은 더 두꺼워 지겠죠? 검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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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